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예 잡아 당긴 타구 3눈!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현건 장타를 지금 막아내는 이현곤의 멋진 수비에요 자 지금 이태양 선수의 변화구 커브공을 지금 잘 받아쳤구요 손준희 선수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현곤의 수비지가 상당히 앞쪽에 와있거든요 예 기습권터를 대비해서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상 쪽 빠지는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